이 필수의료지원이 극감하는 것은 어떻게 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젊은 의사들 상대로 해서 조사한 걸 보게 되면 의대 정원 이후에 필수의료가를 지원하겠다는 의대생이 70%에서 8%를 극감한 겁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여러분들 입학에서 교육을 받은 의대생들이 좀 젊은 날에는 일명 바이탈봉 내가 생명을 살리는 분야에 종사하겠다는 그런 낭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그냥 윤 대통령께서 완전히 작살 내버린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의대생 1만 4,676명 대상 설문조사하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표본을 가지고 조사한 겁니다. 전공기도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전공기가 87%에서 24% 줄어들었고 해외에서 의사하는 걸 고려하겠다가 24%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설문조사입니다. 5월 20일 날 실시가 된 겁니다. 이게 보면 전국 의대생 1만 4,6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겠다 8.28%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과거의 70%에서 8.28%로 줄어든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번 윤 정부에서. 아마 윤 정부는 제대로 하고 마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이 법 하나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 가지고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걸 할 건데 대부분의 개혁 조치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무슨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린벨트를 푼다 절대 협력을 안 해 주겠죠. 누구 좋으라고 협력하겠나 이렇게 아마 더불어민주당 사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은 윤 대통령의 취적인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망가뜨려야 확실히 망가뜨려야 빨리 나가라 그래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70%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젊은 사람이 낭만이 있는 겁니다 꿈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름을 제쳐두고 내가 의사가 됐으니까 사람 살리는 를 해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 꿈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깨버린 사람이 윤 대통령인 거죠. 필수 의료과를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72.57%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98.73%가 휴학교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87.99%에서 24.89%로 그만큼 여러분 전문의 수련을 하는 그런 의사 수가 줄어들겠죠. 해외 산자를 진료해보겠다는 대답이 과거에는 1.41%였는데 24.25%로 증가한 거죠. 보시면 대답을 아주 좋은 조사입니다. 이전에는 전공의 수련 과정이 꼭 필요하다 48.3% 그렇다 39.6% 대외 필수로 여겼던 겁니다. 이렇게 쪼그라던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8.50% 그 다음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16% 정도 되네요. 내가 비인기과에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 33.15%가 매우 그렇다. 이게 거의 여러분들 뭐죠? 이렇게 쪼그라던 겁니다. 검사 생활을 오래하고 고위관리 생활을 오래하니까 이런 어떤 무형제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의료사태 문제를 지금 이번에 처음 다루지만 그 의과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랜 기간 수련 기간을 통해서 프로페셔널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그냥 누르면 누러지고 구부리면 구부러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보고 변화를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자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면 거의 완성된 거거든요. 그 60대 중반의 사람이 갖고 있는 선악에 대한 선악관 정의와 부정에 대한 정의관 그 다음에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게 다 여러분들로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귀한 것 훌륭한 것 고귀한 것 이런 부분을 높게 여러분들 평가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권력을 오랫동안 추구해 왔기 때문에 세상만 사람아 권력의 위계로 볼 겁니다. 높은 자 밑도 쭉 낮은 자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돈을 오랫동안 번 사람들 가운데 약간 불편한 사람들은 항상 돈을 가지고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는 사람을 가끔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은참거든요. 만남을 가진 이후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 권력에 가까운 자 그다음 멀어진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이 무형의 자산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리거나 그런 데 대한 자부심 자긍심 그다음에 생명에 대한 그런 생명 연장에 대한 그런 집념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까 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2천 명 늘려 만 명 늘려 안 들어 까 진로 유지해 안 들어 잡아 넣어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아주 불편한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잘 안 봅니다. 사람을 잘 안 만나죠. 이제 오늘 이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아마 의료인들의 1차 대토론회에서 사직한 전공의가 아마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사례를 발표했네요. 이제 사직 전공인 의협 오근용 자문의원은 7월 20일 올 특위가 개최한 대한민국 의료 사하를 건 전국의사 대토론회 연사로 나서서 의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라별로 외국 의사가 활동하기에 필요한 자격과 제한을 공유한 발표는 또 지금 사직하고 사직한 상태인 전공의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마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 의사 매너시험 USMLE 관리기관인 ECFMG 자격 검증은 지금 아마 한국의 모든 의과대학이 ECFMG 자격 검증을 다 통과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한 지방의대 같은 경우는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자격이 어마어마하게 어마할 겁니다. 미국은 이런 인정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설문을 마친 설명을 마친 오자문위원은 발표 취지에 벗어나지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젊은 의사가 해외 진출 방안을 논한다면 정부를 협박하고 국민을 불황하게 하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전공이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동안 젊은 의사를 향한 수많은 망언이 있었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치유불가능한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의사가 아닌 친구들은 저에게 잘 지내냐고 묻습니다. 사실 잘 지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의사를 악마화하는 일부 언론과 우리를 귀중한 자원으로 보는 기승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춘 인간이고 행복을 위해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 이것을 박탈자가 안고자 조용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마 이 논평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가치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아마 제 논평을 통해서도 이해하실 거고 아니면 제가 다루는 주제를 통해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 앞면에 한국의 앞날에 대한 부분을 과감없이 제가 보는 바대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드렸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은 아직 젊습니다. 아직 젊고 그야말로 창창한 젊은 날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젊은 날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이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운명적으로 부모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모가 나서 자란 나라와 조국이란 관계로 만나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려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나를 위하주고 나를 보호해주면 그 국가와 계속 관계를 갖고 가는 것이고 그 국가가 나를 배측하고 나를 탄압하게 되면 그 국가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사 전편에는 모두 다 이민, 이미그레이션 약사가 있는 겁니다. 북미 대륙의 가장 중요한 나라인 미국과 캐나다는 이민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970년대에는 미국의 의사문호를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떠나가 지금 미국의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1세대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신 그런 상태일 겁니다. 국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운명적으로 타고났지만 그리고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사태에서 이러면 굉장히 경악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근로자든 그분이 여러분들 기업가든 그분이 의사든 그분이 전공이든 간에 국민은 국민인 겁니다. 국민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여러분들 조세를 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특정 직역에 속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그 직역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전선동해 가지고 그 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도록 하고 욕하도록 하고 침을 뱉도록 하고 돌팔매를 던지도록 하면 그건 국가로서 이러면 권한이라든지 국가의 권위를 다 상실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의료사태를 통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늘리고 만 명을 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대한민국의 위정자나 지배 엘리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이미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문제를 4년 동안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소위 국민들의 권리와 기본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생하게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랍거나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구한말이나 후기 조선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출범한 지 70년 80년이 됐지만 의식은 후기 조선에 조선인의 생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그 사람들이 행정고시를 통과하고 판사를 거치고 검사를 거치고 여러분들 고위관리를 거친 사람들이 정신체계가 그 정도면 서민대중들까지 확장하게 되면 제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를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겁니다. 국가의 앞날에 향해서는 개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집단이 여러분들 모두 다 개인의 합으로 집단적 선택이 결정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젊은 의사분들이 이번에 이런 것을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앞날을 보시고 전통적인 그런 생각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가 가지고 세계를 개척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어느 사회든 간에 그 사회 나름대로 토교한 구조가 있고 어느 장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1970년대 국가를 떠났던 사람들도 다 어디선 간에 한국 사람들이 건면하고 똘똘하고 눈썰미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 잘 삽니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기회를 잘 보셔가지고 한국의 의료환경은 크게 나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저승장 체제가 이미 들어갔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가처분 소득 자체는 이미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비를 과감하게 염출하거나 이런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라는 것은 아직도 국수주의 전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평생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한국에 살아보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권을 완전히 그냥 훼손하거나 세상을 뒤엎겠다 그렇지 않은 것만 해도 이러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기서는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